첫 번째 게임은요, 스피드 댄스 퀴즈인데요. 원호 팀은 누가 할 거예요? 다니엘 팀. 오케이, 다니엘. 준비! 시작! 동점만 대지 말아, 또 해야 돼. 빨간맛! 정답! 정답! 미스터! 미스터! 정답! 아, 이거 어려운데. 이거 어려워, 어려워. 교통정리, 교통정리. 어, 어려워. 이거. 교통정리, 교통정리. 아, 미스터. 우리 원호 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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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우리 원호 팀. 우리 원호 팀. 엎드려 절박기. 백걸, 굿걸. 정답! 역시 민현 씨가 또. 엎드려 절박기. 정답! 대한독립만세! 아리로우!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경말보고 나 혼자 정답! 엄말봤어요 아, 아니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경말보고 나 혼자 비아래 정답! 포핍 포핍 정답! 정답! 더 쉽다 아까 못 맞춘 거 아까 못 맞춘 거 시간을 달려서 정답! 끝났어 잡 tertia 자 맨문제! 하하하 하하 설마 그 뭐지 승부 승부